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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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접는남자입니다. 오늘은 아파치 공격 헬기 종이접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오늘 종이접기 리뷰의 주인공인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일단은 이 친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이 있는 냉전시대였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이 각각 자유진영 그리고 공산진영을 필두로 서로 대립을 하던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련하면 뭡니까? 소련하면 물론 엄청난 양의 핵탄두도 소련하면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소련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 1순위가 바로 소련의 기갑 웨이브예요. 기갑 웨이브는 말 그대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켰던 것처럼 얘네도 기갑 웨이브를 필두로 유럽을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소련이.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을까? 저 소련의 6천대, 7천대나 하는 엄청나게 많은 전차와 장갑차 그 기갑 웨이브를 어떻게 하면 막아버릴까? 이거를 미국과 유럽, 걔네들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총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전차 대 전차. 두 번째, 헬기 대 전차. 일단은 첫 번째 방법, 전차 대 전차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만약 전차라고 할게요. 이 친구도 헬기인데 전차라고 한번 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대 전차예요. 둘 다 똑같은 전차입니다.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은 기종, 기종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둘 다 전차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성. 상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군이 운 좋으면 상대를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한마디로 상대를 부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아군이 운이 나쁘거나 기체에, 아이 기체래. 탱크의 질이 굉장히 낮으면은 반대로 우리가 압살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유리한 것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애매모호한 전투가 펼쳐질 거란 말입니다. 전차 대 전차로 싸우면은. 근데 반대로 헬기 대 전차로 싸우면은 이 상성부터가 달라요. 그때 당시에 지대공 미사일은 성능이 뭐 지금 것까지 되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차 대 헬기로 싸울 때 지금 기관포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좀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뒷주머니에 넣을게요. 이 전차 대 헬기로 싸우면은 상성 자체가 일단 헬기가 좋아요. 왜냐? 얘는 옛날에 성벽도 높게 지우려고 한 이유가 뭐 투석기나 이런 거에 대한 방어시설도 있겠지만 아래에서 위를 싸우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시야적으로.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싸우려면은 항상 위를 경계를 해야 되지만 위에서 아래로 펼쩍할 때는 걔네들이 나를 경계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빼꼼 나서 쏘고 들어가면 되니까. 다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위가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위를 보았을 때나 위에서 아래를 보았을 때 싸우는 게 위에서 아래를 보았을 때 싸우는 게 훨씬 더 상성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즉 헬기대 전차로 싸우는 게 아군의 상성이 훨씬 더 좋다. 어쩌면 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공격 헬기를 만듭니다. 공격 헬기인데 맨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된 공격 헬기를 만든지가 않고 그냥 수승용 헬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정찰용 헬기에다가 그냥 뭐 대잠 미사일에 헬파이어 같은 적의 심장을 뚫어갈 수 있는 그런 그냥 몇 개 미사일 달고 그냥 출격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헬기대 전차로 해도 이게 일단은 공격 헬기가 아니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그냥 포탄 몇 대 맞으면 바로 격추가 되고 이런 아주 약한 수승용 헬기나 정찰용 헬기였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 공격형 헬기 쓰려면은 그냥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파치 전에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를 했던 코브라 공격 헬기가 나와요. 이 코브라 공격 헬기는요. 아파치보다는 좋지 못합니다. 아파치보다는 일단 아파치가 넘사벽이에요. 너무 좋다 보니까. 대신에 코브라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전에서 톡톡히 효과를 봅니다. 스마이터 베트콩들을 그냥 얘가 싹 다 쓸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베트콩들은 게릴라 작전을 하잖아요. 숨고 갑자기 나왔다가 지대공 미사일을 쓰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전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헬기로서 부담감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보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탑재하지 않은 코브라 기동 헬기가 꽤 많이 격추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베트남전이 끝나고 걸프전이 발발을 했을 때 아파치 코브라 중에서 아파치가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릴라 작전 생장의 공격 헬기가 상성이 안 좋아요. 그 뜻은 레이더처럼 적을 미리 탐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레이더를 달아버려요. 그냥 아파치 위에 제일 최신기정 아파치 이 가디언 가디언을 보시면은 위에 동그란 이런 위에 동그란 원판형 이게 하나 달려와 있어요. 이게 바로 레이더라는 겁니다. 헬기는 일단은 양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투기는 엔진으로 이렇게 뜨면 되잖아요. 근데 헬기는 반대로 싣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게가 일단 전투기처럼 많이 나가면 안 돼. 싣고 올라가야 하니까 일단 최대로 가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이더만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 헬기다 보니까 뭐 총도 싣고 아니면은 조종사 탈 좌석 그리고 방탄 방탄도 해놓고 굉장히 장갑이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무장도 많이 싣고 올라가니까 레이더가 가벼워야 됐어요. 레이더가 가볍다. 그래서 AN 무슨 레이더가 달렸는데 어쨌거나 이 레이더를 헬기에 탑재를 하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파치는 그냥 나무 위에 쏙 레이더만 내놓고 이렇게 있다가 적이 딱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미사일 쏘고 다시 내려가고 미사일 쏘고 다시 내려가고 이 짐만 반복을 하면요. 적의 정차들이 싹 다 개작살이 나요. 이렇게 정말 세계 최고의 전술과 세계 최고의 헬기가 만나버리니까 당연히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가 아닐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아파치 탄생 배경을 한번 리뷰를 해보았고 이제부터는 종이 리뷰를 종이접기 작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접기 작품 리뷰는 일단 기본은 헬기 헬기 종이접기에서 제가 직접 참작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르죠. 일반 헬기보다는 일단 앞에 롱브 레이더 그리고 헬기도 다른 헬기들은 뚱뚱해요. 이게 근데 저는 한 번 더 접어서 좀 더 날렵한 인상을 주고 그 다음에 공격 헬기 하면 역시 아파치는 헬파이어 다음에 히드라 로켓 이게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앞부분에서 보이면 거의 뭐 벌집인 수준 그 정도로 멋있어서 이 부분도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원통형은 아니지만 표현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아파치도 역시 여기에 기관포가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헬기의 프로펠러 이 프로펠러가 좀 만드는 게 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정 자체는 쉬운데 굉장히 좀 빡빡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고 나머지 디테일은 거의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파치 탄생 서라와 그리고 종이접기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종이접는 남자 같고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